노르페인트의 대안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건축자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엮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은 노르페인트처럼 건축자재주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한 분이 KCC 글라스를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로 DLENC를 가져오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건축자재주 중에 하나인 KCC 글라스부터 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갑자기 목이 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많이 빠져서 목이 매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번에 한번 KCC 글라스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나요? 하고 살짝 반등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목마르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KCC 글라스는 지난 KCC에서 분할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관련된 자재인데 가장 정확하게는 글라스다 보니까 유리 쪽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유리는 건물 건축하는 거 보셨을 때 최근 건물들은 거의 외관이 유리입니다. 모두가 유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더 높을 수 있겠다는 부분들인데. 게다가 또 유리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 지난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를 흡수합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건축 관련된 유리가 아니라 거기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용 유리도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밖의 유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 관련된 쪽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좀 의미 있는 건축 내외 장제, 인테리어 관련된 쪽도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종합적인 어떤 건자재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아마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중국의 유리 가격들이 고공행 지나다가 한 번 뚝 떨어졌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에 따른 제품 가격에 대한 하락세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자동차 출하량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도 같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정점은 지났다. 그리고 다시 출하량 개선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변화 요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한 30% 하락해 있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회복세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드는 게 좋겠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을 보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1,600억대, 특히 분할하고 나와서 처음 정산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들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한 1,800억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600억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8,8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싸죠. 여전히 저평가고요. 게다가 또 PBR 0.6배라고 하게 되면 합병을 해서 나온 덩치에 비해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전방산업 관련된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CC글라스를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노루페인트랑 거의 쌍둥이 같은 종목이네요. PBR도 0.6배로 똑같고. 네, 싸죠. 일부러 찾으셨나요? 이렇게 딱 맞춰서. 0.6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방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자동차도 함께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에 페인트를 바르느냐 유리를 바르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 비슷한 종목으로 KCC글라스를 가져오셨습니다. 다음 길건우 연구원님은 DL, E&C 주셨어요. 네, 앞에서 저평가된 건조제주를 얘기했으니까 저는 저평가된 건설주를 한번. 건설주 역시 가야죠. 가치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DL, E&C를 해봤는데 기존에 DL, E&C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림산업에서 지조사 전환 과정에서 건설 부분만 인적 분할해서 나온 게 DL, E&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로는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 건설이랑 건축하는 DL 건설이 있고 사우디랑 터키에서 공사 진행하는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살아나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 아크로 리버파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DL, E&C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ESG 평가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사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주택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해외 수주가 조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내년 예상 매출이 한 8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영업이기 한 거의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부분 중심으로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 들어서 저탄소 정책 같은 경우에 또 핵심 기술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CCUS 탄소 포집, 이용, 저장하는 기술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국내 유일 CCUS 기본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모니아 플랜트 경험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를 운반하는 게 사실은 운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안으로 암모니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플랜트 경험도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 8월에 현대 오일뱅크랑 건축 소재 사업 MOU도 체결을 또 했고요. 대산 파워랑 CCUS 낙찰 의향소들도 수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도 좋지만 수소랑 CCUS 관련 기술들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 바닥을 찢고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DLENC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DLENC 건설주 중에 하나를 역시 봐야 되겠죠.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이야기는 건축 자재도 그렇지만 건설주도 꼭 하나씩은 체크를 해놔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과 또 내년에 해외 시장에 또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기대가 있는 DLENC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DLENC부터 좀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볼까요? 한번 11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네, 떨어졌다가 이제 12만 원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목표계는 한 15만 원대까지 내년 2분기까지나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선절가는 반대로 조금 타이트하게 11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가격은 15만 원 정도까지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7월달 정도에 15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15만 원대에서 한번 정확히 맞고 떨어졌는데 과연 그때까지 그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확인해보겠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KCC 글라스입니다. 네, 차트를 봤더니 DLENC랑 거의 똑같네요. 그만큼 건자재, 건설 쪽이 건설, 건설, 건설 비슷하게 다 빠졌죠. 많이 힘들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든 무거하고 내년의 흐름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반등을 시도할 준비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KCC 글라스는 직전 고점과 그리고 또 중기 저항성과 다 같이 뭉쳐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약 한 6만 2천 원대 같은데 이 부분을 안착해서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의 흐름들, 거래가 확보되면서 이를 돌파하는 과정을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할 때는 한 5만 8천 원대 전후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진입하는 관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로는 이 부분 안착되게 되면 6만 7천 원대, 7만 원대가 안착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CC 글라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건설주나 건설 자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금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또 대선의 시즌이 돌아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과연 이런 종목들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노르페인트뿐만 아니라 KCC 글라스, DL, ENC까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새벽에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최근에 계속 어쨌든 야금야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좀 멈출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은? 네, 한 7일 연속 상승했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어제 동시효과에 올려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흐름은 약세를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차익매물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얼만큼 일을 잘 소화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 선물이나 그리고 또 삼천선 지지력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추세는 거의 크게 유지가 될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살펴볼 건 반도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결국에는 주도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쪽에 관심을 좀 갖자라는 의견이고요. 길건우 연구원님은? 방금 얘기하신 거에 조금 이어가보자라고 하면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반도체, 운송, 보험, 기계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면 차익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반등은 또 분명히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종들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또 미디어 업종들도 괜찮거든요. 이익 전망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미디어 업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서 출렁출렁거리지만 결국에 이익 개선세가 보이는 기업들은 낮은 가격이 오면 잘 잡아야 되는 시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두 분이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또 시장 전망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